아니 이거 아직까지 답장이 없어? 아니 뭐 혼수상태라도 되셨나? 아 열받아 못하러 그딴 양심불량제를 병원 응급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누가 응급실 갔다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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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우리 아들 아무리 일도 좋지만 몸도 생각하면서 해 자 도라지지 아이 잘 시간에 단 거 별론데 배 안 넣고 도라지만 넣은 걸 안 달아 아 찬바람 불면 기관지 관리해야지 안 그러면 겨울 내내 고생한다 너 하셔 액정 파손비 플러스 응급실비 38만원 빠른 시일 내에 입금 요망 손해배상이 언제 또 문자를 보냈지? 아니 그니까 누가 술 취한 사람을 응급실에 데려가래? 망신살이 뻗쳤지 필름 끊겨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미치겠네 진짜 아 아 아